스타필드 하남을 매일 둘러봐요 솔직히 말씀해 보니까 다 잘되더라고요 딱 이유는 하나인 것 같아요 오펜파이어는 한국인들이 좋아할 수 있게 개량화한 한국식 빠야 전문점입니다 오펜파이어의 뜻이 뭐냐면요 오펜파이어는 팬을 파야라고 해요 후라이팬, 냄비 등이 동그랗잖아요 동그란 팬 밑에 불 그래서 오펜파이어에요 패밀리 레스토랑 하면 대부분이 피자, 파스타, 스테이크 이런 위주인데 왜 밥으로 되어 있는 패밀리 레스토랑이 없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스페인을 갔었는데 파야를 먹었는데 뭔가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밥 한 숟가락에 뭔가 건더기가 올라가야 되는 그런 문화적인 게 있다 보니까 저희는 파야에 토핑을 푸짐하게 올리고 다양하게 올려서 한번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패밀리 수석을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든 게 오펜파이어에요 제주라는 매력이 좀 있었어요 셰프들 가장 좋아하는 단어 중의 하나가 시즌는 로컬이거든요 대한민국은 이제 사계절이 뚜렷하고 산면이 바다고 하지만 크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재료들의 한계성도 있긴 했는데 한라산을 중심으로 반경 50km 안에 없는 재료가 없어요 쌀도 나죠 닭도 있죠 오리도 있죠 수산물도 있죠 다 있어요 그래서 없는 게 없더라고요 제주에서 나중에 뭔가 좀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가 이제 작년에 버거집을 먼저 오픈하게 됐잖아요 제주에서 6에서 1년만 버티면 반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제주에서 버티기가 어려운 동네예요 왜냐하면 비도 많이 오죠 관광지다 보니까 시즌에 대한 그런 영향도 많이 봤고요 제주에 있다가 하남으로 오면서 도시로 가는구나 했는데 자연 풍경이 비슷하더라고요 저희도 숲이 있고 매장 옆에 어우 여기는 강이네요 저희는 연못이 있고요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스타필더 하남에 와서 보니까 다양한 고객분들이 계신데 그 와중에서도 아이동반 고객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에 있어서 굉장히 자극적이거나 특히 매운 거 이런 재료는 과감하게 빼야 되는 그런 것들 좀 있었고요 그리고 제주에서 아무래도 제주에서 나눈 재료를 위주로 하고 있는데요 하남을 위해서 제주 메뉴를 바꾼 것도 있어요 제주에서는 고기를 삶아서 얇게 밀어서 올리는 방향을 갔는데 하남에서는 우산 겨울을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제주 메뉴를 오히려 바꿨어요 안전도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제주에서는 바이아 팬 자체를 달궈서 뜨거워요 근데 여기는 바이아 팬이 뜨겁지 않게 대신에 음식은 뜨겁게 그런 방향으로 만들어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주도도 쌀이 있어? 많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쌀이 전국에 다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제주에서는 제주쌀이라고 해서 산디라고 있어요 근데 많이 생산되지가 않고 쌀 자체가 좀 거칠고요 그 환경에 맞는 쌀이 가장 맛있다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남 스타필드점에서는 또 이 지역에 나오는 많은 쌀을 좀 찾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내비게이션 말고 인터넷 지도에 마우스 커서 올려서 그냥 확대 확대만 해요 그냥 그냥 거기에 갔어요 가면은 써 있어요 여기는 모모의 고장이라고 여기는 한의 고장입니다 여기는 버섯의 고장입니다 뭐 그런 고장이 있으면은 택시 운전하신 기사님한테 제일 맛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거기 가서 먹어보고 그런 식으로 이제 영감을 많이 얻었고요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는 이제 마트나 이런 데 가면은 굉장히 좋은 계절 상품들이 많이 나와요 그걸 맛보고 이제 이번엔 계절은 이 메뉴를 해야겠다 뭐 이런 거 쓸 때도 있고 사실 뭐 요리는 똑같아요 굽고, 쌈고, 튀기고, 볶고, 지지고, 끓이고 한식 볶는 거나 양식 볶는 거나 들어간 재료가 틀린 거죠 다 똑같아요 네 낮에는 직장생활 하시고 저녁에는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낮에는 일반 직장에서 자기 사무실 가다가 저녁에는 또 다른 어떻게 하면 투자비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 사는 거지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에 사지는 않거든요 저도 제가 할 수 있고 제가 좋아하는 건 아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음식에 관련된 것들만 하거든요 제가 여행 상품에서도 해외여행을 어르신들 가족 여행을 많이 가시면은 문제가 뭐였냐면은 입맛에 안 맞는 메뉴가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관련된 음식을 다시 제가 뭐 디너를 준비해 드리면서 그런 것도 맞춰 드렸고 예비 창업자도 제가 먼저 했던 창업자니까 그런 거에 대한 실수담 저는 실패담만 얘기해 줘요 좀 얘기할 수 있는 것들만 제가 가서 얘기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내용에서는 최대한 하는 게 좋은 거 같아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한 번 사는 인생이잖아요 내 삶에 한 번만 있는데 그 삶에 다양하게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저도 뭐 복 받은 사람이라고 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뭐 자기 복을 걷어 찰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보신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건 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막지마 TV나 방송에서나 보는 굉장히 화려한 맛 보고 외식업에 들어오신 분들이 많아요 현실은 굉장히 힘들어요 창업하잖아요 자기가 장도 봐야 돼 재료 준비도 해야 돼 영업도 해야 돼 판매도 해야 돼 일 끝나면 또 살아가야 돼 굉장히 현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강연을 가면은 망한 것부터 얘기를 해요 잘된 것만 얘기하면은 나도 할 수 있다는 괜히 헛된 꿈만 줘요 망했을 때 오는 것들 여러분들 망하면 끝이 아니에요 망하면은 밀렸던 것들에서부터 직원들 나가야 될 돈까지 다 책임지면 여러분 얼마나 나왔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외식업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말을 타고 화를 쏘는데 날라가는 쇠로 쏴야 돼요 심지어 요즘은 천둥번개 치는 날이에요 경기가 어려워졌잖아요 소비가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현실을 가장 잘 보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스타필드 하나면 좋더라고요 비도 안 와요 스타필드 하나면 매일 둘러봐요 근데 솔직히 다 잘되더라고요 딱 이유는 하나인 것 같아요 한 점포씩만 있어야 된 것 같아요 내가 먹고 싶은 거를 먹기 위해서 줄을 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요즘도 줄을 쓰네 그런 게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요식업이라는 것 자체가 동네 상생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저지만 우리 직원이 창피하지 않은 요리를 만들자 하는 게 저의 모토예요 저희 직원들이 음식을 냈을 때 떳떳한 메뉴가 좋거든요 음식을 냈는데 나 이 금액에 나도 못 사 먹겠는데 그러면 직원들이 손님 앞에 가서 떳떳하지 못해요 괜히 내가 만든 메뉴에서 이 친구들을 손님 앞에서 죄인을 만들면 안 되겠더라고요 앞으로 오실 고객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만든 가치에 맞게 저희가 어떻게 보면 떳떳하게 만든 음식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0월 27일까지요 스타필드 하남에서 저희가 팝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27까지 오시지 마시고 저희가 팝업이 끝나도 다른 팝업이 오니까요 많이들 쭉쭉 사랑해 주시고 방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